이 열정을 불사르기 위해 예열이 필요하겠죠? 오 예열! 자 뭔가 기선 제압 같은 거 뭐 없을까요? 기선을 제압할 수 있는 맞아요 맞아요 기선을 제압해요! 기선! 기선 제압에는 또 댄스만한 게 없어요 맞아요 우리 또 미래소년의 수영 씨가! 이제 21살이 된 거잖아요? 그래서 하고 싶은 커버 무대가 있다고 적어주셨습니다 또 제가 이제 성인이 되면 꼭 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박지윤 선배님의 성인 씨를 어머나! 멤버들과 같이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아니 이거를 그러면 혼자 보여주시는 거예요? 아니면 따끈따끈한 성인이 된 막내가 따끈따끈! 야 갓 성인 우리 유빈 씨 네 막내죠 막내죠 막내들의 성인 씨이다! 자 준비됐죠? 네 자 음악 주세요 어머나, 어머나, 어머나 해봅혼혁혁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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르미, 오르미, 오르미 오르미, 오르미 오르미, 오르미 오르미, 오르미 오르미 잘 봐라! 잘 봐라! 막내들이었다! 왜 그래요? 다 커가지고 몸 훑고 이런 거 어디서 배워온 거야? 아무튼 C형, 유빈 너무너무 잘 봤습니다 우리 C형, C형, 유빈 합동 성인신분들 잘 봤고 킹덤 차례! 맞습니다. 그냥 오지 않았을 거예요 마침 이 킹덤에 안무를 빠르게 배우는 댄스 카피머신이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아까 바로 스캔을 하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죠? 루이 씨가 아니 근데 일단 루이 앞으로 나와주시고 렛츠고 렛츠고 하필 배스윈! 렛츠고 가자! 루이 고! 이게 바로 됐어? 렛츠고 렛츠고 다한이 가자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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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한씨까지 갑자기 바로 투입돼서 왜요? 자 우리 루이 씨의 능력 검증 성공입니다! 예!